이번 대리 가보겠습니다. 7연타랑 루이뽑기 한 번 250개 가보도록 할게요 합성부터 갑니다 바론유리에 싸서 합성 갑니다 바론유리 자 유리바론 바론유리 첫번째 첫번째 린나옵니다 와 이거는 역대급 레전드가 아닌가 와 첫판만의 린 이게 바로 뭡니까 무비 클라스 아닙니까 와 이거는 하자마자 린 이거는 첫판만의 린 와 진짜 깜짝 놀라 욕나오길래 뭔가 있는데 파란색 린이죠 와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뭐 대박이지 나머지 뭐 나오려나 이거 와 이거 운 대박인데 아론클로프 싸서 합성갑니다 내꺼랑 보니까 아우 자 두번째 우리 팽용 좋구요 자 린 하나 뽑았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나미 로울로울 나미 사서 합성갑니다 자 이미 끝났네 개만족 아하 이미 주인이 만족하네요 우리 쓰레빠 우리 삼생 아나사생 자 쓰레빠 자 그리고 쿠퍼자스 자수 쿠퍼사성 합성갑니다 혹시 모르죠 하나 더 나올지 자 쿠퍼자스 에서클로프 이게 4성 합성이 진짜 개꿀입니다 여기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프러스랑 우리 에반 에반 프러스 사서 합성갑니다 자 프러스 에반 에반 프러스 사서 합성했소 아칸 아 근데 처음에 나오니까 좀 힘 빠진다 마지막에 나오지 아 그래요 우리 사라 찡떼오 찡떼오 사라 오성 합성갑니다 혹시 몰라 음 찡떼오 사라 사라 찡떼오 우리 스파이크 우리 하위호환 아닙니까 어 엘리시아 하위원 스파 스파 아이오나 링링 음 답이 없구만 자 자 아수라 마지막 제갈 아수라 아수라 제갈 오성합성 마지막 누굽니까 자 제갈이랑 아수라입니다 아수라랑 제가 오성했어 헤브 니아 야 얘는 얘는 그때 헬레니아랑 같이 해가지고 나온다든가 왜 안나옵니까 각성 이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은근히 어 헤브니아 각성이 뭐 나올 각이겠죠 얘도 약간 딜러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는 친구에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루비뽑기 한번 가봅니다 쓰리 투 원 루비 뽑기 갑니다 자 루브 한번 자 골카 한개 두개 세개 네개 자 골카 괜찮네요 자 어제 이은 오늘도 카린 또 나옵니다 야 이거 카린 삼성 거의 주인공급이였어 자 카드 4개 오픈 첫번째 페인 두번째 아론 세번째 에스 파다 마지막은요 태오 태오 말고 칭 태오 마무리 아이 수고했습니다 아뇨 아뇨 아 린대박이야 아 린대박이야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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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